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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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resumes 비린내가 하나도 없이 정말 칼칼하니 얼큰해요 뭔가 이렇게 걸쭉함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뼈째 먹는 그런 국물 맛 음 완전 비린내가 하나도 없이 정말 칼칼하니 얼큰해요 세상에 스튜디오에서 먹었던 그 미끄라쥬 튀김 제가 진짜 한번 리얼하게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